널 보면 어렸을까 내 모습이 생각나요 그거 칭찬인가요? 단단은 너에게만... 좋아요. 칭찬 감사해요. 흐흐흐 갑니다 그 제 목소리 듣고 계시면은 그 뭐야 이따 궁차하면 Z 눌러줘 Z Z 한번씩 눌러주세요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뭐고 이거 이거 핵 아니야? 이게 끝이 아닌데 아 나 깜짝 놀랬어 어 나 힐 힐 힐 힐 힐 아 반면에 반면에 아이 점프해서 아 역시 교수님 서열 정류 중 지금 위도우로 서열 정류 중 아야 아와 아잇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힐 아아 아아 벨 꼈어 아 뒤로 빼다가 벨 꼈어 너 누가 여기야 이거 안되면은 하나 빼야겠네 그쵸 윈선이 못해요 윈선이 죽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아아 아 뭐야 아 아 저렇게 지지기만 한데 못하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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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! 죽을 때까지 꼴아박어! 죽기 전에 돌아와야지 뭘... 어 힐을 주지? 접어 접어 그래 이렇게 돌아와야지 그래야 힐을 주지 그리고 리퍼 있는데 빼야지 모두의 길을 밝혀줘! 도와드리겠지? 로봇과 함께 이동하는 중입니다 도와드리암을 보라네 인물을 독대칩니다 공격력 3세 병이 없죠? 조파 어어어 아아이씨 야 핵같애 그죠? 핵이네! 봐봐 에임이 핵이네 요 도로로 도로로 핵이네 야 이거 궁찼다 저도 윈턴을 하는데 제 윈턴을 잘 못해요 딸 피해 들어오면 반피해 달면 또 와야지 바로 와야지 자 이제 마지막 한타 이렇게 돌아와야 돼 여기 조심하세요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이 로봇 호흡 도와주세요 제가 도착해 드릴게요 여기 로봇을 이동시켜야 해 놓치지 말자고 나 못 죽여 나 못 죽여 아이고 와 도로로 와 도로로 와 아이고 여기 이제 이 로봇 네네 이동시켜 이제 그니까 여행 우리 한번더 인데 가자! 어 야야야야 아! 아이씨 봐봐 핵이네 근데 핵이네 봐봐 핵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옆에 내가 있으니까 그죠? 핵이네 저거 도로로 도로로 신고해야겠어 핵을 써도 지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칠 순 없죠? 거의 다 왔어요 흠 도로로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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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흐흐